종사해 줄게 잘해 너 왜 애한테 뭘 책임을 물으라 그러냐 아까 여기서 거봐요 내가 왼손이라 지르더라고 땡 하자마자 병재가 그렇지 오른손 열고 왼손으로 빼갔겠지 얘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기회를 두 번씩이나 다 없애버렸어 혹시 저 없는 단독방 같은 거 따로 있다 분위기가 아 너무 아쉽다 아 아쉽다 마지막 마지막으로 한 번 줘봐 맞추나 안 맞추나 보자 차 안에 있던 노트북을 훔쳐간 범인은 1번 모자 쓴 사람 2번 긴 머리 사람 3번 전화하던 사람 아 너무 쉽지 하나 둘 셋 너 뭐야 2번 2번 했었어 3번 했는데 또 틀렸어 조착한 여자를 3번 아니야? 1번인 거 같은데요 1번인 거 같은데br 4번 2번 6번 3번 5번 아니 근데 진짜 아니 무슨 나는 사건 수사하는 기분이야 그러니까 형사분들이 와서 하면 잘 맞출 수 있을까 봐 프로파일러들?